집에 올려 이거 방금 찍은 거랑 지금 찍은 것도 합쳐서 올려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될 때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주시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법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는 기상캐스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날은 이 날입니다. 이 날은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